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보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배대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배대우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녀분들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 제 먹거리는 찾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 중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 헛된 걱정입니다. 다 자기 좋은 바를 추구해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좋음을 찾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좋음은 어떨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신자건 신자 아니건 돈이 좋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돈을 뒤쫓습니다. 돈벌이를 하고 먹고 살 방법을 찾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좋음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누리고 찾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1독서와 2독서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더러 부를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건 성경에서 누차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분께 의탁하는 부르지즘은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의탁의 부르지즘은 그분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기반할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입으로 해야 할 수 있죠. 예수님, 하느님, 전능하신 천주 성국 해놓고는 전능한 돈을 믿고, 그렇죠? 정말 내가 의탁하고 믿어야 그분을 올바로 부르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줄 더 나갑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냐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제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형성해내는 사제상은 마치 민간요법 같은 거예요. 의학의 본질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작용과 여러 가지 신체 요소들의 작용, 어떤 약품의 적용들이 교묘하게 짜여 있는데 할머니한테 갖고 할머니는 너 뼈 아파하며 침 탁 빼다가 내 손은 약 쏘이고 니 배는 똥 빼다 하고 앉았죠. 물론 정신적인 치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실제 지금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여라 장염이나 아니면 맹장염이 걸렸는데 극하고 앉았으면 그게 낫습니까? 안 낫죠? 그래서 들어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나 가톨릭 신자들은 배우는 데 소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혀있는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올바로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앙당 가서 비는 거나 성당 가서 비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색깔만 성당 색깔일 뿐 이 사람의 내면은 여전히 옛날에 빌던 선앙당에 물떠놓고 빌던 그 마음에서 한치 한 걸음도 못 나간 겁니다. 그냥 내가 우상화한 어떤 존재를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분에게서 실망감이 올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에게 항상 초콜릿만 줘요? 세상에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거죠. 어떤 때는 훈육도 필요하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을 다져나가시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찾고 좋은 것만 바라고 항상 투덜대기만 하다 보면 하느님이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려는 삶의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들은 놓쳐버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누군가가 그 선포의 역할을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신부님이 해야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까요? 제가 선포하는 걸로 끝납니까? 선포라는 것은 하느님이 어디까지 가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신앙이 선포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그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요? 세속 안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 평신도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성당 나와서 옹기종기 모지가 미산아 찍찍찍 데리고 집에 가서 그냥 캥캥캥 자고 너희들끼리 모지가 화투치고 그래 놀아라이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다가서서 한 번이라도 더 신앙에 대한 초대를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렴 이대로 삶을 마감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 너 전에는 신자였잖아 하지만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죠. 얼마 전에도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복음으로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아이고 내 충실한 종아 너한테 두 달란트밖에 안 맡겼지만 네가 두 달란트나 보러 왔으니 내 너를 칭찬했구마 라는 얘기를 들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엄청나게 의문이에요. 다들 그냥 재받은 달란트 하나만 판공 때 되면 판공 보고 미사 때 되면 미사 참내하고 혹시나 미사 빠지면 구원일까 겁나갖고 성사보로 오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지만 성교를 위한 노력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노력 이 역할을 맡는 이들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맡으려는 노력은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미사 마지막 미사라는 단어 자체 여러분 미사라는 단어가 뭘까 궁금해 해봤습니까? 라틴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때 미사 에스트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견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 자체가 파견이에요. 미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영적인 양식 먹고 아 예수님 오늘도 내한테 밥 좀 고맙십니다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사실은 맨 마지막마다 골백번을 하죠. 여러분은 골백번을 들었을 거예요. 골백번 미사를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것만큼 거부되는 선포가 없죠. 다른 건 다 해. 뭐 하라카마 하고 저거 하라카마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만큼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조차 복음이 안전해지고 있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나중에 질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보통 이쁘다 하면 뭐가 이쁘다 합니까? 얼굴이 이쁘다 하죠. 발은 뭐예요? 냄새나는 기라.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또 발냄시가 얼마나 독한덩 또 우리 문화는 또 신발 벗고 들어가는 문화잖아요. 외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마 신발 벗고 연도하마 아저씨들 우우 모의가 오고 어떤 때는 밟은 그 자리에서 냄새가 한 시간 동안 빠지질 않아. 그런데 그 발이 이쁘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걷는 발조차도 이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이 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이 하고 있는 실천의 노력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노력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했던 말의 요약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들어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복음에 순종을 하려면 애가 쓰이기 때문이죠. 돈을 찾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노력이에요. 누가 하루 일당을 30만원 준대 몸져 누워있다가도 내가 갈게, 내가 갈걸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허리 아프다며 야야야, 30만원이란 카나 그 정도면 하고 들어와 다시 누워도 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라는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에는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30만원 준다 하면 죽었지, 믿겄지만 심지어 사기꾼 말도 믿죠. 이윤 15% 준다, 100만원만 맡기봐라 내 중에 찾아갈 때 115만원 줄게 해가 한 3번을 그래 줘뿌마 이 사람 마음이 확 믿어뿌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친척, 일가 친척들 돈까지 다 대출받아갖고 야야야, 이번에는 2만원 줄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싹 사라지죠. 제가 이걸 수차례 강론 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그런 유예사기를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 돈을 다른 사람 돈 메꿔서 갖다 깨아놓고 저 사람 돈을 다시 메꿔서 이 사람 돈에게 갖다 깨아넣으면서 꾸준히 자신에게 이득을 땡겨가는 걸 폰지사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 앞에는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냐 드러내서 신임을 얻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어떻게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대 정말? 그런 게 있기나 할까?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오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못 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누차 들었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복음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말은 곧 이들은 이전에는 어부라는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부라는 생활에 필요를 느꼈고 배를 채워야 했고 일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부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초전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참외농사꾼들인 겁니다. 참외를 굳이 재배하지는 않더라도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베테랑들이죠. 저 어디가가 씨앗을 구해와서 땅 하나 구해가 일구고 심고 가끔씩 아침에 산책할 때 보면 그 냇가에 그 조그맨한 한 세평쯤 될까 두평쯤 될까 하는 그 땅에 어르신들이 나와갖고 새복부터 막 갈고 앉았다 그다 뭐 순카가 또 뭐 하나 얻어볼까 싶어가 대단해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노력은 전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집안에다가 뭘 하고 뭘 키워갖고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거예요. 심지어 그걸 어떻게든 키워 내가 뭔가 하려는 의지를 조금만 신앙 영역으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추수해낼 수 있을 것인데 그것만큼은 하기 싫은 거죠. 신부님 벌써 몇 년째 냉담하고 있는데 인자가 하고 간다고 뭐 바뀝니까? 안 바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노력은 하느님께 계산될 수 있는 겁니다. 안 바뀌죠. 알아요. 제가 해봐도 안 바뀌는데 뭐 우리 본당 신장 벌써 2년째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확 바뀝니까? 아이고 신부님 말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신부님이 뜻하는 이 선교의 노력을 한번 만방에 펼쳐보겠습니다. 합니까? 안 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어떨 땐 잘 자. 이렇게 막 감을 질러가면 강론을 하는데도 어떨 땐 너무 잘 자. 자장가 같은가 봐.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어보였습니다. 어보의 활동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잘하고 하고 싶었던 거죠. 단지 예수님은 똑같은 활동에 사람만 낚아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명령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명에 따르는 순명이 필요하죠. 이 부분이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해. 헌데 왜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요리를 하고 싶으면 탕수육도 만들어내고 돈가스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오늘 달래는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주면 안되나? 카마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 왜?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기라. 딴 건 다 해. 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내 애를 이뻐하니까 아 만 집에 오면 시장 나가가 그 힘들다는 시장에 나가가 재료 이만히 사가 양손 무겁게 해가 씨암탉을 삶아가 준다. 근데 남편이 여보 내 계란후라이 하나만 해주면 당신의 해물아! 갖다 봐라! 괜찮죠? 왜? 그건 하기 싫거든. 똑같은기라. 하느님의 명은 구원을 향한 우리의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지 나를 오늘 보고만 호성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아멘. 찬미의 스님 겸손과 기도 고마워. 지구의 스님